여보세요 거긴 누굴 없어 아픔은 늘 그렇게 혹사 깔렸어 창문을 두고 우리는 다 잊어 대답하기 견뎌 걸고 이래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늘 혹시 뭐 시고 계시는지 예 네 예 예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그날 그 누구나 와주시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되었다면 나의 정비를 켜줘 열어어 그 누구나 와주시고 그 누구나 와주시고 그 누구나 와주시고 난 이 여행을 가고 싶어 그 누구나 와주시고 바로 서기를 미치기 시작하려 바퀴 때 움직이고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난 이 여행을 가고 싶어 그 누구나 와주시고 이 전자여 이 전자여 이 전자여 하니 그 누구나 와주시고 하니 하니 우리 사랑도 없어 누군가 빌려면 나처럼 일으켜줘 우리도 내 담백 가득 하다시가 예뻐 작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래 언덕 낱장연들이 너무나도 기웃기웃기 우 그러나 그리아가 심은 기생 심은 애기 다른날 아침 일주일과 함께하러 살아가서 가지고 계산이 한 손에 삼자 보내야죠 그 아가씨가 놀라게 그 아가씨 웃었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되었다면 날 좀 일으켜줘 누군가 되었다면 날 좀 일으켜줘 일으켜주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밸드 새벽달이었고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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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